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토마워크 돈까스 그리고 무지개색 치즈가 들어있는 돈까스 무지개색 치즈 돈까스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 앞에 반찬가게에서 파는 파김치인데 정말 맛있어요 이것도 같이 한번 먹어볼게요 자 뽀또씨 그럼 먹어봅시다 우리 이게 보통 돈까스하고 다르게 안에 지방이 있다 지방? 응 살코기랑 지방이랑 같이 있어 삼겹살 수육 먹는 느낌인데 부들부들하겠네 이거는 사장님께서 주신 매운 소스인데 이것도 한번 같이 먹어볼게요 와 진짜 매콤하다 짜장라면 잘 먹으러 왔어요 오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으음 음 음 음 맛있어? 응 그냥 치즈 맛이랑 똑같애? 모짜렐라? 응 그래? 그럼 뭐 맛이네? 응 다를게 없어 아니 왜 이렇게 국물 소리가 나? 육즙이 육즙 미쳤네 응 나도 한번 먹어봐야지 치즈 진짜 고소하다 된장 고장 간장 장인 고장 소주 구 소주 소주 고고 후일과 함께 먹으러 가요 하음 허흑 허흑 아하 후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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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역시 파김치 짱 맛있지? 역시 매콤한 게 최고야 역시 1등이야 내가 쇼를 보여줄게 무슨 쇼만? 이대한 쇼 땡 맛있어? 응 나도 그렇게 먹을까? 응 난 뚜부쥬 우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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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가웠어 Mais 네 안돼 어. 웅우우웅 두 번째 도전 뚜딩 모시모시 뭐야 세 번째 시도 아 시즈가 많이 없네 파이팅! 이거 어떻게 먹었어? 너무 뜨거운다 아 잠시만 이게... 배 이상 맑아 혀가 뒤긴 것 같아 자 조금만 있어봐 자막 쩐은 용의에 성공 소공 모야 묘기야 뭐야 써커스야? 써커스단이야? 어 줄넘기엔 줄넘기 잘했어 잘했어 너무 많다 아.. 아.. 얼굴만하다 하.. 참.. 하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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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나 손이 든 나니? 하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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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먹었다 이제 뼈밖에 없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